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 프로러그 쪼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쪼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때요? 쪼가 뭔데요? 예비 작가들의 제목회의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쪼는요 자신만의 아이디엔티티, 정체성, 자신만의 의지, 자신만의 아집, 고집 또 쪼의 된 발음 쪼라는 것으로 곡조, 리듬, 각자의 삶의 리듬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정체성은 다르지만 지금 모두가 모여서 하나의 하몰리를 이루어 힘든 상황을 이야기로 하는 우리인 거죠. 곧 5학년이 되는 젊은 작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잠시 모두가 멍하더니 약속이나 한 듯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야 그거 좋다 쪼! 이거 뭐지? 한 게 더 좋네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볼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겠어요? 7학년 언니가 말했습니다. 모두들 의외였습니다.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견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쪼가 있는 사람들. 의견을 낸 작가만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래 쪼가 있으니 뭘 해도 해내는 거지. 내가 인터넷도 안 되는 이 속리산에서 쪼가 있으니 버티는 거지. 쪼가 없으면 버틸 수 있겠어? 멀리 송선에 계시는 만화 작가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유순호 박사님은 남편 반대에도 해내시는 것이 그 쪼 정신 때문 아니겠어요? 언어장을 극복하신 7학년 선배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쪼의 의견은 종결됐습니다. 기쁨과 흥분이 회의 내내 가시지 않았습니다. 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 야무지게 마감됐습니다. 그렇습니다. 3학년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까지 일부러 구성하기 힘든 근사한 우리 쪼 팀입니다. 쪼로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한 작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님께서도 독자님만의 쪼로 성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엮었습니다. 경험한 것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3학년 독자님은 4학년부터 7학년 교실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4학년은 5학년부터 7학년 반을, 5학년은 6학년과 7학년 반의 삶의 모습을, 청춘이신 6학년 독자님은 7학년 선배님처럼 또 쪼를 다잡아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100세까지 돈 버는 영향력이 있는 명강사 되시길 바랍니다. 백티와 백진의 100세 인생 온라인 오픈방에 모여 나눈 이야기입니다. 어둠에 굴하지 않고 매일 새벽 5시 부굴 새벽에 줌에 불을 켜고 글을 씁니다. 힘들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위기를 극복한 아픔을 글로 쓰며 비대면 시대를 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모두에게 불을 켜는 작가가 되고자 떨리는 손가락 하나로 쓴 글입니다. 병실에서 잠 못 이루며 쓴 아픈 글입니다. 학교에서 꼭 가르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딛고 일어난 그 힘으로 모두를 향하여 외치고 싶은 글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꿈을 이룬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삶과 글이 같을 때 빛이 납니다. 명강사는 사랑의 경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사입니다. 지식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눕니다. 우리는 백색까지 돈 버는 책색의 브랜딩으로 영향력 있는 명강사가 되기를 함께하는 길동무입니다. 여러분의 쪼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회생종 최원교 삼재라더니 위기는 파도처럼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최고의 나를 찾아주는 원교 연역표 1세부터 100세까지 가슴 뛰는 일, 잘하는 일, 해야 하는 일의 교집합 3도 1도 나홀로 비즈니스 1인기업 무자본 창업 집중과 몰입 대운이 오는 징조 9가지 선생님이 돼봐야 진짜 우등생이네 내 인생은 회생종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행복의 주파수를 마치고 백티바 백진의 백세 인생 백세까지 야 크다 야 백세라이프 디자이너 최원교는 1595년에 태어났습니다. 산과 나무, 하늘과 바람, 구름과 비를 좋아합니다. 살아간다는 말보다 더 살아간다는 것은 미장의 흑선으로 오래 산다는 것은 빚을 갚음입니다. 시집 세 권을 엮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의 씨앗 그림책을 써냈습니다. 정리형 아이, 힘들지만 공부해야 하는 이유 씨앗 비타민, 아이들을 위한 책을 지었습니다. 필명 최의 마주를 접고 본명 최원교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배우는 딱따라 글쓰기를 2021년 10월에 펴내고 거꾸로 원교 출판으로 출판 계약과 동시에 글쓰기, 책쓰기 수업을 하면서 작가들의 책쓰기 브랜딩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35명의 작가 탄생을 도왔습니다. 백세까지 돈 버는 책쓰기 브랜딩으로 영향력 있는 명강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백대와 백진의 백세 인생 오픈 채팅방 운영자이며 큰나 공감 출판사 발행인입니다. 킴스배블리 의원 한의원 운영 원장이기도 합니다. 삼재라더니 위기는 파도처럼 소송재해 너는 누구냐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가장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담는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작가로부터 내용 증명서라는 편지를 받으면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출판한 지 6개월 만에 계약을 파기하자는 두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종합 베스트 2위 출판 15년 동안 쌓아올린 전부였습니다. 작가가 보낼 수 있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이름을 직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억울해 했지만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계약 해지를 해줬습니다. 끝내려고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자 민사소송 두 통 형사소송 두 통이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해로 6년 동안 민사 5건 형사 3건의 소송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훗날 손자, 손녀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상상을 하면 온몸이 저렸습니다. 오로지 바로 잡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전세계 1위라고 말하는 지인의 말만 믿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받은 무죄, 무혐의 결과는 가지고 있던 집, 병원, 통장 모두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긴 소송 재난이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가족은 물론 모두가 출판사는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렸지만 출판사는 바로 저였습니다. 큰 나이였습니다. 건강재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내의 법원 출입이 몹시 힘들었나 봅니다. 큰일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위암 2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4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우리 부부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하루에 300명 이상 진료를 하는 개인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병원 운영을 맡은 저도 환자의 진료가 더 중요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난 우리는 서로에게 건강을 챙기자고 했습니다. 나란히 모교 병원으로 가서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모두 모여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감기도 한 번 걸리지 않는 건강한 남편이 위암 2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제게 다시 온 청청병력의 큰 파도였습니다. 끔찍한 건강 제외와 마주 서게 됐습니다. 남편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며 한의사로 대한민국 양한방의사 1호 침해명이 김시효 원장입니다. 40년 동안 110만 명 다양한 환자를 진료한 의사 한의사였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하도 치매환자만 위에서 연구하고 진료하니까 하나님, 부처님, 우주의 모든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야. 이놈한테 암을 심어주자. 그래야 암치료에 집중하지. 암도 잘 고치면서 왜 안 하는 거야 하신 것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를 위해서 치매약을 만들었듯이 이번에는 당신을 위해 암치료약을 만들자. 남편은 억지로 웃으면서 수술로 들어갔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100미터도 걸을 수 없어 우리는 손잡고 건강에 좋다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흘러도 의사는 복대를 두르고 환자를 진료해야 했습니다. 속에서는 피눈물이 나지만 왕진도 가고 모든 진료를 의연히 해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암과 싸우면서 환자의 병을 고쳐야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늘려 걸었습니다. 1년 52주째 우리는 1300미터 이상 되는 고지의 밀감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매주 진부역에서 청량역으로 역출근하며 건강을 찾았습니다. 오대산에서 지리산으로 연락을 하셨는지 우연히 한 지인의 권위로 지리산을 가게 됐습니다. 산에서 수련하신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7번은 바뀌어야 살 수 있겠다고 하시며 내일이라도 당장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한 달에 두 명만 진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암 수술을 했다고도 말하지 않았고 의사라고도 말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물 수련을 1년 52주 동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원역에서 용산역으로 매일 역출근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수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물로 들어가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나오려면 나오는 수련이었습니다. 남편과 물에서 마지막 삶을 다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합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 되었으니 서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날로 짐 정리하고 올라왔습니다. 자연재해 포기할 순 없잖아. 희망에 찬 우리는 서울로 씩씩하게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헬리코박터도 없게 된 자신을 칭찬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파도처럼 계속된다고 했던가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파도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2020년 1월 6일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안 낫는다고 하는 독한 독감 환자가 몰려왔습니다. 코로나19. 대구에서 난리가 났다는 뉴스가 종일 남았습니다. 전 세계 나쁜 소식이 몰려오면서 치료 중이던 대부분의 환자 가족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외출을 할 수 없으니 치료를 중단한다는 통보였습니다. 환불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새로 오는 환자도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의 위기에 울면서 눈을 뜨고 울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항상 열어놨던 출입문에 잠금 잠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무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메르스테도 명활약했던 김시호 원장의 발명품 온도상승 특허 약 훈훈을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면역차 훈훈차를 만들러 나갔습니다. 메르스테도 그랬지만 코로나에도 맹활약할 것임을 알기에 상품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그때 당시 을지로에 있는 중부시장 풍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거리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상점은 모두 문이 닫혀있고 겨우 세 가게만 열려있었습니다. 폐허의 도시가 어떤 것인지를 확연히 봤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송사재해 6년, 건강재해 3년, 자연재해 2년째로 위기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오고 또 왔습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난리이니 매일 전해지는 방송으로 안 그래도 어려웠던 제 세 회사의 상황은 절벽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더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이 변하자 사배가 변하고 사배가 변하자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변했습니다. 매일 공포 속에 지냈습니다. 노숙자가 따로 있는 줄 알았던 저는 노숙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만 했습니다. 같이 살지를 않았지만 평양이 고향인 아버지와 개성인 엄마 두 분이 저에게 주신 재산은 끈기라고 자부해왔습니다. 별명도 오뚜기바 두꺼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엉망인 자연재해의 상황에서는 그 어떤 끈기도 무력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파광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내일을 위해 자야 한다고 울며 잠들었던 날입니다. 아침 6시쯤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귀에서 회생해 회생 회생해야 해 꿈인지 생신지 50대 초반인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벌떡 일어나 남편과 큰아이를 깨워 변호사 사무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오래전 선배가 권했을 때 절대 나와는 상관없을 거라고 잘라 말했던 그 회생이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길도 없고 답도 없는 상황에 가족에게 못난 제안을 했습니다. 다같이 죽자라고 했습니다. 새 김씨는 싫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저는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해 모두 내려놓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봤는데 어떻게 하지? 뭘 더 해야 하는 거지? 종일 변호사 사무실 세 곳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최선이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해서인지 죽음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적극적인 삶의 방향으로 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길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책임질 방법이 있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법 중에 가장 아름다운 법이라고 말한 변호사님을 믿고 모르는 생명부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쩔 도리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지만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살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이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문제는 또 돈, 돈이 있어야 변호사 사무실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회생할 수 있으면 곧 병원에 환자가 올 것이고 없으면 안 올 것입니다. 열흘 안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 모두를 국가에 맡겼습니다. 저는 제 삶의 관리일 뿐이고 제 인생은 회생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아파트 추첨도 못하고 안 한 저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경기요고, 이화요고를 가기 위해 코피 흘려가며 밤새버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갑자기 문교부 방침이 바뀌어 뽑기로 중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더 노력했습니다. 원서만 내면 합격이라는 전국평가고사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시 전 고등학교도 뺑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국가에서 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바보 같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으로 중학교 때 공부 실력으로 대학교 예비고사를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바보처럼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크게 웃을 일입니다. 성학과를 가게 된 이유입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억울함을 벗어준 법원 판사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례를 깨고 와주신 두 변호사님, 신문사 마감 시간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아우님, 그리고 우리 가정 모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 동안 억울했던 능어리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목 놓아 펑펑 울었습니다. 법원에 대한 기억입니다. 다시 국회에 대한 경례 이번에는 죽음의 절벽에 서 있는 우리 가족을 맡아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제 삶의 관리인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최고의 나를 찾아주는 원교 연역표 1세부터 100세까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퍼즐 끼우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은 이미 맞춰놓은 퍼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캄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재의 나를 일으켜 세울 묘수가 필요했습니다. 20대부터 해외 출장을 다녔던 저는 일상을 놓을 수밖에 없는 밀폐된 비행기 공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비행 시간에는 꼼짝할 수 없으니까요. 호련히 나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기 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수첩을 준비했습니다. 한 장 한 장마다 1년씩 넣어주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엑셀에 1살부터 100살까지 1년씩 한 칸이 넣었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연역표 작성하듯 태어난 해부터 63세까지 그리고 살아갈 100세까지 펼쳤습니다. 마음이 묘했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복잡 미묘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살짝 두려움이 그리고 설렘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봤습니다. 앨범을 뒤져보기도 했고 추억 상자를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던 나를 만났습니다. 행복했던 나, 힘들었던 나, 대견했던 나, 절망했던 나, 후회하는 나, 훌륭했던 나. 수많은 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한 번에 다 만날 수 없어서 다시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나를 만나는 시간은 고통스럽기도 했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마음이 편하고 가벼워지면서 점점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슴 뛰는 나, 행복한 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길에 서서 두근거리는 나였습니다. 맞아, 나, 잘했었지, 뭐든지 해냈던 나였어. 무릎을 치며 그런 저를 찾아낸 제가 너무 기특해서 자신에게 잘했어, 잘했어, 연거푸 칭찬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도와 호전되는 환자를 보며 함께한 시간 40년. 아무것도 모르고 시한편 좋아서 시작했던 바랭인 20년. 아픈 사람만 보면 치료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같이 아파하는 나, 책이 나올 때마다 벅차했던 나,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350여종을 출간했던 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나야. 가슴 뛰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강과 책쓰기, 두 가지를 한 번에 모아 조화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100세까지 돈 버는 책쓰기 브랜딩으로 영향력 있는 명강사 되기. 가슴 뛰는 일, 잘하는 일, 해야 하는 일의 교집합 뒤를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나와 만났습니다. 잊고 있었던 나를 열은 만났지만 가장 가슴 뛰는 나를 만난 건 기적이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나 말입니다. 건강과 책쓰기입니다. 반생 이상을 살았으니 남은 시간도 꼭 남편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100세의 시대라니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니 무엇보다 돈 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도 활동하고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6년 동안 약 1500명의 치매 어르신을 치료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경제력은 노후의 가장 강력한 필수 조건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100세까지 돈을 벌 것이냐 제 인생에 가장 빛났던 일은 책쓰기가 딱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돈 버는 책쓰기 브랜딩에 대한 생각의 폭이 넓혀졌습니다. 100세까지 책을 써서 돈까지 벌고 그리고 책 내용으로 강연까지 한다면 금상총화로 명강사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조합하면서 점점 더 가슴이 벅차왔습니다. 100세까지 돈 버는 책쓰기 브랜딩으로 영향력 있는 명강사 되기를 안내하는 100세 라이프 디자이너 최원교 멋지게 완성됐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100세 친구들을 위해 저희 부부가 우선 건강해야 했습니다. 건강과 경제력이 핵심이 되고 영향력 있는 명강사의 항상성이 관건이었습니다. 책쓰기 브랜딩은 1인 기업과의 핵심입니다. 원교 연역표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보고 가슴 뛰는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실행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책을 써서 저자가 되니 자연히 강단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강단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성장이고 안전한 것인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생각만 해도 벅찬 일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인터넷 줌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국은 물론 전세계를 대상으로 강의합니다. 내용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야든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대가를 받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양한 콘텐츠로 성과는 대단합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자신의 방향과 목적이 같은 분들이 모여 팀원이 됩니다. 각 방의 성향대로 호칭을 정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의 목적으로 꿈이 같은 사람들에게 방장은 자신의 콘텐츠로 강의를 하고 실행방식도 가르칩니다. 여기서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차별화에 대한 깊은 국립 끝에 책쓰기 브랜딩을 제안해서 작가로 안내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진료하는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에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8세부터 시작해서 45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성공한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경험한 지식과 지혜를 나누고 대가를 받는다는 것. 그야말로 배워서 남주고 최고로 몽땅 퍼주고 최고의 가치를 받자라고 결단했습니다. 정말 멋진 시작이었습니다. 사암도 일도 나홀로 비즈니스 1인기업 무자본 창업 사암도 나홀로 비즈니스며 일도 나홀로 비즈니스입니다. 사암 자체가 홀로 서야 하는 인생 1인기업이며 많은 사람과 조직에서 일해도 결국 혼자 결정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1인기업가 모든 것이 나홀로 비즈니스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무자본 창업이라는 신세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무기가 됐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모든 생활 방식을 온라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빛의 속도로 말입니다. 어떻게든 젊은이들의 대열에 합류해야 했습니다. 정치 바짝 차리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아직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30대 주부들의 대열에 끼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일 눈 뜨자마자 유튜브에서 종일 여기저기 다니며 관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전학년이 컴퓨터실에서 수업했습니다. 커다란 괴물같은 컴퓨터 20대가 전부였습니다. 고작 벽돌깨기 게임만 하였던 때입니다. 문자 좌판치기도 엉터리 타법으로 내맘돌인 데다가 도무지 용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59년생인 저에게는 외계인의 언어였습니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무료 수업을 닥치는 대로 듣고 또 들었습니다. 온라인 지하세기로 어떻게 타고 들어갔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단톡방에 어느 30대 주부의 링크 주소를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희지의 하이업 에듀였습니다. 신기한 나라 카카오의 오픈 채팅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전 예비고사를 마친 날 여고 친구들과 모두 화장하고 나아갔던 명동의 밤거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설레고 겁났던 그날의 충격처럼 온라인 세계도 그랬습니다. 휘황찬란했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줌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는 신기하고 충분히 황홀했습니다. 처음 줌을 타고 들어가는 경험은 마치 우주로 떠나는 여행의 시작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실행독서라는 유료수업에 동승했습니다. 20년 동안 350여종의 책을 출간한 바르기니지만 독서를 모여서 한다니라는 편견으로 독서 모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고 싫고를 따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살피고 경험하고 올라타야 했습니다. 온라인 세상에 적응하지 않으면 영원히 나고자가 될 뻔치 뻔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지한체의 뒤통수를 쇠망치로 두들기는 명서의 가르침 하루에 한 권씩 미친 듯이 줄긋고 읽으며 책에 쓰기도 하고 접기도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실행해야 할 것을 보면 사정없이 책을 접었습니다. 책 읽는 시간만큼은 힘들고 두렵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첫 수업 시간에 펑펑 울었습니다. 솔직한 것이 장점이고 단점인 저는 평생을 다한 회사 세 개를 나라에 맡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속에 후련하고 시원했습니다.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강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강사는 강단에 써서 지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DID 송수영 선생님께서는 아픔의 크기가 사명의 크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저앉았던 자존감은 20대의 나로 돌아봤습니다. 때마침 독한 PD 이승용 대표의 작품 독한 사람들 다큐멘터리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주인공은 오픈 채팅방을 가장 힘차게 운영하는 천재 억대 연봉 메신저 박형근 코치였습니다. 활발한 저의 팬덤도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하고 싶은 강한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무조건 달려가 평생 회원 대열에 꼈습니다. 바로 만나자고 청하자 기다리라 했습니다. 나이가 있고 어려운 사정 때문에 하루를 1년처럼 보내니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오라 했습니다. 다음날 백디바 백친의 백세 인생 제 모든 것을 건 제 방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주 수원에서 2시간 만에 배우는 딱따라 책색의 비법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저는 그렇게 온라인 세상으로 완전히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꿈을 이루고 있는 행복한 시니어 엔잠노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삶으로 성공하는 나홀로 비즈니스 1인 기업 무자본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집중과 몰입 오픈한 지 100일이 되자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가장 책을 많이 읽고 프로그램마다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우수 회원들께 감사의 뜻으로 원교 버스 서점에 도서 구매 마일리지를 선물했습니다.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백세 친구, 백신과 함께하는 삶이란 여간 희망적이고 보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주에서 주는 선물이 확실했습니다. 삼재를 겪으며 깨닫고 터득한 모든 경험을 나눴습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 살아갈 개념과 도구를 익히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저방을 다니며 모르고 낯선 것은 알 때까지 유무료 강이 가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어렵고 힘들었지만 가슴에 새긴 가르침으로 앞으로만 달려갔습니다. 세상에 거저도 없고 비밀도 없다. 대산 신용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어느 드라마 대사에서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스님 될 일은 다 된다. 마이클 에이싱어 우선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로브워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삶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지대해야 한다. 샤갈 우리는 반드시 사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제대로 된 준비를 거친 후에 경험했는가. 박세니 인생의 다른 문을 열려면 반드시 참가배를 내야 하지만 여윳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팀 페디스 내 아픔의 크기는 사명의 크기다. 송수영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송수영 집중과 몰입을 하는 동안 힘들어도 어금니를 악물었습니다. 직과에 수시로 가야 했을 정도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정관에 가야 했습니다. 갈 때마다 등골이 빠지고 있으니 제발 일 좀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달리고 달렸습니다. 탁 치는 대로 다 먹어버렸습니다. 오로지 백색까지 돈 버는 책쓰기 브랜딩으로 영향력 있는 명강사만 되내고 되새겼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 사명을 설명했습니다. 백세 라이프 디자인이라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백일이 되자 성과가 완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저의 베이스 캠프인 남편의 병원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뛰었습니다. 1인 기업가의 마음과 꿈을 실행하게 하는 하우트 클라스에서 기수마다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 독서 하우트 클라스에서는 나홀로 비즈니스의 삶과 이를 위한 자유로운 영혼의 마음 성장을 꿈꾸는 독서 하우트 클라스에서는 성장된 마음의 꿈으로 기적을 이루는 방법을 나비 성독서 하우트 클라스에서는 1인 기업으로 자유롭게 성공하는 방법을 책을 읽으며 토론하며 익혔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게 됐습니다. 백디와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백친들과 벅차게 행복합니다. 100개 이지 1인 기업가를 위한 독서 모임 하우트 클라스를 마치면 1박 2일로 빡센 나홀로 비즈니스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월천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1인 기업가로 창업합니다. 세미나 후 매일 일요일에 새벽 5시 피드백으로 함께 발전해 나갑니다. 100개 이지는 100세까지 개인 상인 정신으로 이 비즈니스 그룹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너 몇 개 가지고 있어? 하고 물으면 100개지? 라고 대답합니다. 풍요와 행복을 담았습니다. 1시간 만에 배우는 딱따라 책쓰기 비법 2시간 만에 배우는 딱따라 책쓰기 비법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으로 1시간 만에 배우는 딱따라 책쓰기 비법으로 성장했습니다. 22년간 350여 종의 다양한 분야의 책을 내면서 스스로 깨달은 글쓰기 비법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100세까지 마음껏 훌륭한 글쓰기, 책쓰기를 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매일 아침 5시 기적이 일어나는 부굴 새벽 99명의 수강생이 함께한 딱따라 책쓰기 비법 강의가 88명의 가슴 찡한 후기를 남겼습니다. 많은 분의 가슴에 불을 켠 책임을 지고자 새벽 5시에 줌에 불을 켰습니다. 2021년 6월 6일 새벽 5시에 시작했습니다. 부굴 새벽은 부자들의 글쓰는 새벽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새벽에 글쓰면 부자가 된다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만원의 기적입니다. 벅찬 참여 시간입니다. 원교 벗서점 책을 읽다가 추천하는 책을 발견하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원교 벗서점 오픈 채팅방 서점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방마다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 돕고 싶은 마음에 방장 추천 도서를 전시하는 서점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서점과 같은 유익을 주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점을 내고 있어 무척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 없는 서점을 하고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거꾸로 원교 출판 20년 동안 기백 종합 출판만 고집하던 덕에 가난해졌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작가의 도움을 받아 책을 출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국립 끝에 책쓰기를 가르치는 하우투 클라스를 열었습니다. 출판 계약과 동시에 수강 신청을 하고 함께 책을 씁니다. 원고를 쓰고 나서 출판사에 투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출판 계약을 하고 원고를 쓰는 형식입니다. 책쓰기 수업의 방법은 1시간 만에 배우는 딱따라 책쓰기 비법입니다. 선교사 강은영 작가의 트라우마 그까이 것이 첫 책입니다. 두 번째로 메신저 작가 12인의 공조로 땡큐 코로나 억대 연봉 메신저는 베스트셀러 배지를 달았습니다. 메신저 작가 2기 12명의 작가와 백신 작가 3기의 9명의 작가 수업으로 2권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그동안 35명의 작가가 탄생했습니다. 새벽 5시 부굴수업을 마치면 새벽 6시, 6시 반 이어 시작합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공부하는 금요일 공금 불타는 금요일에서 공부하는 금요일로 성장시켰습니다. 매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공부합니다. 명강사를 초빙하기도 하고 백신 강사의 첫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명의 강사가 첫 출발을 하였고 외부 명강사의 초빙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인 기업가를 주제로 매주 1인 기업가의 시작, 행복, 성공, 도구 주제로 알차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크다야, 크고 다른 야망의자 작가가 되면서 명강사의 길로 새 출발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콘텐츠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명강사가 되는 길입니다. 야망의 뜻은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입니다. 평범한 이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막막한 삶의 벽을 뚫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새로운 길에 나서며 야망의자에 앉아 결단을 하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크다야는 2021년 10월 9일 오전 11시 유튜브 TV에서 1인 방송국으로 개국합니다. 위기에서 만난 숨어있었던 운을 찾은 이야기 나눔합니다. 100세까지 돈 버는 책색의 브랜딩으로 영향력 있는 명강사로 안내하는 100세 라이프 디자이너 최용규입니다. 집중과 몰입으로 사진에 얼마나 철저하게 제대로 된 준비를 거친 후에 경험하기 위해 항상 깨어있는 내 인생은 회생 중입니다. 대운이 오는 징조 9가지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핸드폰을 잡는 것이 일상입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유튜브에 새로 올라온 방송을 클릭하게 됩니다. AI가 최은규의 교회에 맞게 꼭 읽어야 할 읽을 수밖에 없는 영상들을 줄 세워주고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봤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현대판 주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대운이 오는 징조 9가지라는 제 눈에 확 띄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안 열고는 못 베기게 하는 그런 거죠. 하봉길 감독님의 방송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는 대운 9가지 1. 자이든 타이든 환경이 완전히 바뀐다. 2. 인연이 모두 깨진다. 주변이 산상종악나고 완전히 다르게 리셋된다. 3. 사소한 것에도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새로운 시야로 보게 된다. 4. 안 해본 것들, 낯선 것들을 시도해 본다. 5.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한다. 6. 성격과 말투가 바뀐다. 7.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잔 걱정이 사라진다. 마음이 든든해진다. 8. 얼굴빛이 좋아지고 표정이 좋아진다. 9. 자신감이 생기고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뀐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9가지가 제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딱 들어맞을 수 있는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백친구와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바뀐 환경에 남탓하며 한숨 쉬고 아프고 포기까지 합니다. 10. 자의든 타의든 환경이 바뀐 것에 좌절합니다. 10. 친구나 지인이 떠난 것에 실망합니다. 11. 그리고 비관하고 많은 것을 잃었다며 원망합니다. 여기까지가 보이는 것에 대한 함정입니다. 저 역시 예상치 못한 일로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의 자세로 뚫고 뛰어넘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종일 걸려오는 전화에 옛 친구는 없습니다. 새로운 인연들과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곧 어떤 일로 어떻게 변할지 말입니다. 사소한 곳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전과 달라진 자신의 감사합니다. 전에 해보지 않은 일도 겁먹지 않고 잘합니다. 컴퓨터와 종일 내래 일합니다. 이젠 컴퓨터와 싸우지 않습니다. 저를 쪼개고 쪼개며 버려야 할 습관을 찾고 있습니다. 화와 편견과 입을 했으며 느긋하게 말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줌으로 강의 면서부터 프레임에 보이는 제 못난 표정을 수정했습니다. 부단히 웃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제 모습은 지웠습니다. 새로 만난 백친과 많은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의 어두운 부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무엇이든 안 되는 것이 없는 행복한 창조 제조기로 살고 있습니다. 운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운이 온 징조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더 크고 강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창조하고 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돼봐야 진짜 우등색이네. 강단에선 첫날이 생각납니다. 얼떨결에 강의 요청을 수락하고 부랴부랴 PPT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자는 생각입니다. 직원 동료들에게만 맡겼던 일을 스스로 하니 불안했지만 뿌듯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성장에 있어 대견했습니다. 기회가 왔으니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전하자. 경험한 것만을 이야기해주자. 강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의 이야기만 하고 전달하고 싶은 핵심을 말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열광했던 그날이 오늘까지 견디고 노력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무료 공개 강의를 거듭하며 한 번도 같은 강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어려운 저입니다. 덕분에 매번 다른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붙었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매번 PPT를 바꿨습니다. 공부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실력이 나날이 늘면서 힘이 생겼습니다. 성장하는 자신에게 감사하며 항상 마음껏 나누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배워야 우등생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르치면서 제대로 배워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면 받는 게 있죠. 가르친다는 것은 주는 것인데 오히려 받는 것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깊이 깨닫게 되어 제 것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배우는 계기가 됩니다.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배우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강의하면서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고정된 그것은 없다라는 진리를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자리에 앉게 된 저는 매일매일 새롭게 성장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무한한 성장과 창조였습니다. 경험한 것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성장인지 알았습니다.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저를 스스로 칭찬하고 칭찬했습니다. 오감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종일 생산자로 일했습니다. 경험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분께 잘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하루가 분지했습니다. 힘들었던 마음은 가고 잔잔하기도 하고 때로는 벅차기도 한 행복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은 회생 중 지난 시간이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입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잘 견뎠습니다. 오늘은 희망과 사랑으로 온통 치대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내일은 꿈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오늘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난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도 서비스 센터에 가서 깔끔하게 밀었습니다. 한글을 다시 깔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다시 부자인 기차를 탔는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만들자고. 원래 없었잖아. 마이너스 700만으로 시작했어도 행복했던 23살. 그때로 가자. 그러고 보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를 버렸습니다. 걸어서 출퇴근하고 퇴근하니 건강에 좋았습니다. 소비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자동이체 납세를 고지서 납부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가벼워졌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온통 버리고도 오랫동안 사용할 것이 많았습니다. 화장품, 비누, 장갑, 부엉용품, 세탁, 청소용품, 냉장고 속 먹거리, 옷, 신발, 문구류, 책 등 쓸모없는 것을 버리고 남길 것에 대한 정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종일 책에 파묻혔습니다. 책만 읽었습니다. 위기는 무지에서 왔다는 자책감이었습니다. 위로도 되고 용기도 나는 책을 만났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유튜브도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겸손함에 답이 있었습니다. 오만이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로부터 다시 출발했습니다. 온라인 세상으로 뚝 떨어진 저는 정말 암담했습니다. 겨우 어깨 너머로 내 마음대로 타자치기가 제 실력 다였습니다. 하지만 용감해야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세포를 모두 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삼켜먹고 넘겼습니다. 몽땅 다 외워버리고 익혔습니다. 오로지 시쟁이었습니다. 나이를 지워버렸습니다. 나 못해를 30대, 40대도 하는데 왜 못해로 바꿨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다가 탁 걸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잘할 수 있어. 해야만 살 수 있어. 탁 치고 하자. 노안으로 눈이 안 보이면 한 손으로 한눈을 가리고 외눈으로 집중했습니다. 피나는 노력이 아니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터널을 지나오면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백디와 백친의 백세 인생. 오픈방의 주제를 정하고 오로지 백세까지 책쓰기 블렌딩, 명강사 이 세 단어만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달리다 보니 서로 의견이 다르고 아팠습니다. 같이 달리는 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일. 저 혼자라도 달려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불을 켰고 밤 12시 넘어야 불을 껐습니다. 오로지 백세 친구 백친만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나눠야 하나? 무엇을 나눠야 좋은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도와야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족들 밥 주는 것도 놓았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백친 생각뿐이었습니다. 무료 강의하면서 나누고 반응이 좋으면 유료 프로그램으로 바로 만들었습니다. 미쳐 있었습니다. 수익 나기 시작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백세까지 돈 벌고 싶은 분. 백세까지 건강하고 싶은 분. 백세까지 강의, 강연하고 싶은 분. 백세까지 영향력 있는 생활을 하고 싶은 분. 작가가 되고 싶은 분. 책 쓰기가 궁금한 분.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 일인 기업가가 되고 싶은 분. 일인 기업가를 해야 하는 분. 일인 기업가 분. 은퇴를 준비하는 분. 은퇴하신 분. 생활에 변화를 두고 싶은 분.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은 분.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싶은 분. 최원교가 궁금한 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생각이 떠오르면 집중과 몰입을 하여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채워나갑니다. 채워나가면서 발전시키고 완벽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백세 라이프 디자이너 최원교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정말 신이랍니다. 제 강점 다섯 가지가 박차고 나가게 합니다. 강점을 활용해서 제 인생의 페달을 힘껏 받고 있습니다. 책임, 전략, 성취, 집중, 미래지향. 너무나 마음에 드는 제 강점입니다. 지난달에 저를 자랑스럽고 마음에 들게 한 다섯 가지 강점입니다. 저 자신을 이해하게 됐고 남은 인생에 더욱더 강력한 강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강점 코칭 프로그램을 참여해보세요. 자신의 강점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무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나의 강점을 활용하고 반점을 보강하는 것은 정말 근사한 전략입니다. 저는 DID 송수용 스승님의 강점 코칭으로 바닥친 제 자존감을 찾았습니다. 마음에 힘이 솟고 자신이 생겼습니다. 제 강점이 저를 뜨겁게 재활시켰습니다. 저는 제 강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하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저 자신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를 아는 백지님은 이야기합니다. 뚝딱만으로 바로 시작하고 나중에 채워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채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세우고 실행하게 하는 힘입니다. 모든 것에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래서 안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어떻게 해? 실수하면 안되잖아. 좀 더 준비해서 시작하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짚고 가자. 우리 냉정하게 판다는 것일까? 모두 삭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행복의 주파수를 맞추고 모든 것은 내가 태어났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법칙으로 삶은 고우가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20년 엎어지고 일어나 공부하고 공부했습니다. 상처 없는 영혼으로 살고자 공부하고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터득한 분의 책을 가슴에 안고 잔 날도 있었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우가 아니게 살고 싶었습니다. 간절하게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유쾌한 창조대로 살기 위해 항상 행복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삶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절벽에서 무릎을 꿇고서야 삶의 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온전히 제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마음의 결단에 달렸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는 아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보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더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바닥은 단단했습니다. 제 삶에 핸들을 놔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지지 않는 잘못된 핸들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 누워 하늘을 볼 때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해변으로 밀려 육지로 오게 됩니다. 핸들을 놓고 가는 대로 맡겼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은 안전합니다. 열심히 앞을 향해 달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집중과 몰입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백친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삶은 고우가 아니며 상처 없는 영혼으로 행복의 주파수를 맞추고 기적을 만나는 하루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방문을 걸어잠그고 방 안에 있어도 될 일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집중과 몰입을 하면 생각하는 대로 모두 이룬다고 전합니다. 함께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행복하겠다고 결단하세요. 지금 바로 그리고 시작하세요. 원하는 대로 행복의 주파수를 맞추고 오로지 집중하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는 축복에 감사하면서 나누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온 모든 고통과 시련이 축복을 주기 위한 테스트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위기 속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고 하고 싶은 가슴 뛰는 일에 집중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위기 속에 기회를 잡으세요. 어렵다면 될 때까지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풍요는 창조하는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핍에서 우리를 창조하지요. 무엇을 해야 이 고통을 벗어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창조이고 성장입니다. 던져지는 문제를 의연하게 풀어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 주인공을 굳게 믿으세요. 모두 맡기고 나의 드라마를 근사하게 펼쳐보세요. 내 뿌리만이 나를 살립니다. 굳게 믿고 사랑하고 스스로 응원하며 승리하세요. 어떠한 일에도 행복의 주파수를 꼭 맞춰야 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백뎌와 백친의 백세 인생 백세라이프 라이프 디자이너와 백세 친구의 백세 인생입니다. 건강 백세와 똘똘 백세로 치매명이 김시효 원장의 건강법을 따릅니다. 치매 없는 세상을 꿈꾸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며 한의사인 김시효 원장은 전문의로서 대한민국 1호 양한방 의사입니다. 의학적 지식과 한의학적 지혜로 인식 저편까지 연구하며 노후의 질로픈 삶을 추구합니다. 백디 백세라이프 디자이너 최은교는 18세부터 자립적 1인 기업가로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음악선생님 태노 조은삼 선생님의 지도로 성악과에 입학했습니다. 피아노가 없어서 금성 녹음기에 지정곡과 자유곡 반주를 녹음하고 무한 반복 연습하며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지지해주는 오빠 최용주 교수 덕분으로 상업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음악대학 성악과를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입학에 성공하였지만 경제력이 없이는 힘들다는 것을 일찍이 알아차린 백디는 성악을 포기하고 1인 기업가로 나섭니다. 과배선생 피아노 교실, 남성 맞춤복 사업, 호텔 유니폼 회사, 병원 경영, 출판 반행인, 주식회사 운영 등 45년간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도, 일도, 나홀로 비즈니스, 1인 기업가라는 것을 깨달은 백디는 1인 기업가가 되기 위한 이론과 시댕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백신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며 시댕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백디와 백신의 백세 인생에서 백세까지 돈 버는 책색의 브랜딩으로 영향력 있는 명강사되기를 안내합니다. 백세까지 돈 버는 책색의 브랜딩으로 영향력 있는 명강사되기 백대와 백신의 소명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성공하려는 열정 에너지를 가동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꿈과 열정은 나이를 뛰어넘게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제 나이에 그리 열정적일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절박하면 그래요. 종일 눈물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마음을 달려려고 유튜브를 보는데 김영석 교수님의 백사를 살아보니라는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보면서 교수님처럼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불량식품도 생각나고 슬쩍 한 번만 일하는 마음도 들어옵니다. 290명의 백진을 생각하면 정신이 버쩍 듭니다. 저희를 따라오는 백진을 생각해서라도 100세까지 돈 버는 영향력 있는 명강사로 살아내야 한다고 정신이 버쩍 듭니다. 또 한 번의 명강사 이근우 박사님의 유튜브를 만났습니다. 두 분의 유튜브가 저의 두 사람 백디와 백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가견도 많이 하시지만 컬럼도 많이 쓰셨습니다. 점점 잃어가는 시력으로 여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로마중에 유튜브는 말을 하는 것이니 뜻을 전하는 데는 컬럼과 다를 바가 아닌 것을 아셨답니다. 마침 손자의 도움으로 유튜브를 하시게 되었는데 정말 표현이 멋지십니다. 손자는 회사를 만들어 대표가 되고 할아버님이신 박사는 출연자로 뜻을 펼칠 수 있어 서로 윈윈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청춘이셨습니다. 김영석 교수님과 이근우 박사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백세에 영향력 있는 명강사 만 명을 안내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백세까지 야 크다야 오메 크다야 왔다 크다야 대박 크다야 크고 다른 야망의자를 크다애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은 유명한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뚫고 넘어서서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찬 주인공 야망의자의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주 1회 한 분의 주인공을 모십니다. 매일 모실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첫 회에 유명하신 주인공으로 모시자는 견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는 길,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를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을 위해 모두 내놓습니다. 작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은 주인공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아픈 크기가 사명의 크기라는 것을 깨달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자신만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픕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은 내 아픔의 치조가 됩니다. 이뤄설 용기가 생깁니다. 남이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아파하면서 치유가 됩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크다야의 역할입니다. 주인공은 크다야의 야망의자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길 가면서 겪는 더 큰 고통은 깨달음이 됩니다. 무수의 뿔처럼 앞만 보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그 힘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베개에 눈물 적시며 아침을 맞던 그날. 잠을 청하며 눈물 흘렸던 그 밤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침이 눈물이고 밤이 눈물인 백진님. 당신의 야망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야망의자의 주인공이 되세요. 야망의자는 항상 비어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멈췄습니다. 9. 강점에 집중한다.